아, 또 졌어. 엄마, 언제 이겨보냐? 아... 피디 된 건 아빠한테 아직도 말 안 했어? 근데 진짜 그만할 거야, 유도? 왜? 그때 그 일 때문에? 안 해? 아니... 그냥... 충분히 했어. 온 마음 다해서, 온몸 바쳐서. 이제 그 힘을 좀 다른 데 써보고 싶어. 나한테 좀 더 다정한 곳에. 웹툰은? 내가 좋아해. 유도만큼. 웹툰도. 자타고명. 뭐해? 안 가? 아니, 이거 너무 오랜만이어서. 근데 이게 원래 이렇게 기울어져 있었나? 응. 그래, 왜? 높이 걸려 있잖아. 이렇게 올려다보니까 앞으로 기울여져 있어야 똑바로 보이지. 바보. 음... 음... 진정한 느낌으로. 기울여지요. 추어진다. 시즌2